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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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y 어디, 구리, 바삐, 겨니 모든 절 때를 때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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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y 나는 없어 거기이니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음! 얘는 좀 설렌다. 아 이건 좀... 얘는 좀 아닌데? 얘보단 내가 낫겠다. 뿅! 헉! 항상 즐겨하던 두근두근 미친식 게임을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게임 속으로 들어온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건 설마... 말로 안 됐던 상태창? 내 이름을 정하라고? 내 이름은 아기 고양이 어? 내 상태창! 왜 내 상태창이 오래로 가득 찼지? 어? 뭔가 이상한데? 두근두근 수첩! 아기 고양이님 환영합니다! 지구 최고의 미소녀들이 모여있는 이곳 하숙집에서 미소녀들의 마음을 얻어 단짝 친구를 만드세요! 해피엔딩을 이루어야만 원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좋았어! 내 친구가 될 미소녀들을 만나볼까? 아하! 설렘다! 실례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나요? 어? 저기 누가 있는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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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후... 안녕, 안녕하세요! 진짜 아기 고양이 같다! 안녕! 설마 시합할 때마다 팬클럽을 몰고 다닌다는 테니스부 주장! 장원영! 상대창! 같이 아침 운동할래? 장원영! 왠지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브학교 테니스부 주장! 열혈타입 운동부 미소녀! 좋아하는 것 아침 운동! 싫어하는 것 금손실! 밝아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상대창! 종료! 뭔가 일이 있었나? 다시 운동을 한다! 좋았다! 자, 이동을 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저기 누군가 있어! 네, 지금 저 여기 화장품도 있고요! 이번에 공부를 진행할 예정인데 누구야? 빛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 너 누구야? 어? 안녕? 안녕하세요? 유명 인플루언서 안유진도 등장했네 바빠 아! 너가 그 새로운 단어 하숙생이구나 어! 미안 내가 바빠가지고 우리 윤희시들한테도 인사 좀 해줄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새로운 하숙생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쁘죠? 빨리 좀 해줄래? 알겠어 알겠어 뭐야 무섭게 무선 언니의 상태창을 오늘 확인해봤어 상태창! 상태창! 싫어요는 안 돼요 안유진 바빠도 바빠 그래도 새로운 친구는 언제나 환영이지 아이브학교 100만 인플루언서 핫걸 타입 미소녀 좋아하는 것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싫어하는 것 싫어요 특징 새벽 65일 24시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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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 부인다고 신의 시간이 충분할까? 네 자! 상태창! 쫓겨! 어! 어! 얼른 가봐 가봐 어! 네 윤희시들 네 우리 상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나의 저랑 관심 1도 없네 나도 싫어!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저처럼 다음은 누구세요? 여기도 있어요 어! 누구? 어! 안녕하세요 안녕 보기관에도 부어본능을 인하여 일으키는 청순가련 미소녀 가열 선배잖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하숙생으로 온 아기 고양이에요 네 씩씩한 친구가 왔네 아 씩씩해 엄마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저 연약한 모습이라니 어머 어머 저 연약한 팔로 붕붕이 너 어떻게 들고 있는 거지? 상태창! 너의 그 밝음 왠지 부러워 아이브 학교 원예부 선배 청순 타입 미소녀 좋아하는 것 맑은 날 싫어하는 것 바람 부는 날 만약 힘이 강해진다면 꿈꾸고 싶어 저 룰룰룰룰룰는 뭘까? 가을 어 근데 약간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 있네 나 약간 킹맞는다 상세창! 종료! 아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되게 상냥하네 아기 고양이는 씩씩해서 참 보기 좋은 거 같아 네 꼬라 알겠어 고마워 아기 고양이 잘 가? 균이 좀 해줄래? 뭐야? 균이 좀 해줄래? 아 진짜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되네 너 때문에 가을이가 시무라도 깨졌단 나 말 똑바로 해봐 시무라도 깨졌잖아 너 뭔데 나한테 화를 내 근데? 미안하다고 해 빨리 왜? 내가 공부하는데 너가 방해했잖아 진짜 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여? 미안하지만 나 시끄럽지 않았거든? 넌 몇 학년이야 뭐 뭐가 무슨 년이야 너 왜 나 반말 써? 내가 언니야 뭐 네가 언니야 공부 잘해 언니야 내가 공부 잘해 너 나랑 같이 이거 해볼래? 그래 아니야 싫어 근데 혹시 너 맞아 내가 그 언론에서 대서특필 했던 그 소녀야 바로 그게 바로 나라고 넌 대서특필이 뭔지도 모르지? 잘 났다 고맙다 상태창! 왜 난 벌써 상태창에? 흠 딱히 언니랑 친해지고 싶은 건 아니야 언니잖아 반말 쓰고 그러냐 아이브 학교 의외과 까칠 타입 미소녀 좋아하는 것 조용히 별보기 싫어하는 것 시끄러운 것 특징 의대가 아닌 나사를 꿈꿨던 소녀 나사를 꿈꿨군 별로 똑똑해 보이진 않는데 똑똑한 척 하는 거 같아 너 두 개 나한테는 까칠하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 상대창 종료 네 인사는 다 나눴어? 나왔지 한 명 더 온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지? 언제 오는 거야? 나 아직 하나도 못 만났어 아 아 오 병이 없었구나? 갑자기 서서구나 나랑 같이 아침 운동하자니까 그래 그래 해야겠다 근데 아직 언제 오는 거야? 나 바쁜데 어 누가 왔어? 어 안녕 하숙생으로 레이라고 해 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설마 상태창! 아기 고양이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왔어 아이브 학교 싫어한 음악과 미스터르 타입 미소녀 좋아하는 것 헤비메탈 음악 싫어하는 것 음악 취향의 다른 사람 특징 내 소꿈친구였던 바로 그 소녀 됐어 상대창 종료 아기 고양이도 오랜만이지? 오랜만이다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뭐야 우리 소꿈친구였대 어릴 때 완전 반칙이네 맞아 이런 게 어딨어 원영 안유진 성배 달 달 괜찮아? 걱정된다 고마워 추우면 말해 내가 데쳐 추우면 말해 내가 데쳐줄게 난 학교이니까 역시 내 주변엔 따뜻한 친구들이 정말 많구나 셋 이서 레이 보고 싶었어 아기 고양아 이거 친구들과 어느 정도 호감도가 쌓인 것 같아 혹시 호감도를 더 빨리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 원영이부터 가볼까? 어? 안녕? 아기 고양이 왔구나 안녕 오늘 아침 운동은 했어? 효과가 정말 엄청난 것 같아 그럼 나랑 같이 내일도 아침 운동할래? 날 보면 운동 얘기만 꺼내면 원영이 어떻게 치워줘야 될까? A. 맞전구 쳐준다 그래 B. 다른 대화로 화제를 전환한다 나는 말이야 B. 다른 대화로 화제를 전환한다 야 야 오늘 날씨 되게 좋다 그래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야 운동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 됐고 됐고 나랑 같이 안치면 운동하자고 이리 와봐 그래 같이 스커트나 해볼까? 네 이렇게만 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야 이 정도면 껌이지 그치? 이렇게 하고 너의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 좋아질 거야 기분이 깨져 아 근데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팔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지 나처럼 그래야 나처럼 테니스에서 1등 금메달도 떨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좀 더 좀 더 맞아 먼저 해리 생기는 거 봐 딱 그렇게야 어때 나랑 같이 운동 매일 할 수 있겠어? 우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운동 때문이다 귀 아니다 설레여서다 이것은 아무래도 운동 때문이다 그렇다면 난 운동을 때려치고 두근두근 행동에 호감도를 작성할게 원영 진짜 한글도 잘 못 써요 자 두근두근 첫째 호감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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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작성했습니다 아 리즈와 운동이 끝나고 프로티를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리즈의 운동 솜씨가 영 아닌 것 같다 나의 호감들은 7에서 4로 뿅 아 떨어졌네 빨리 했어 안녕 안녕 연약간 가야 선배한테 가겠어 어 뭐야? 가야 선배가 잠들었는데? 저 가을이란 친구는 큰일이다 나랑 같이 아침 운동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하지? 아 저는 A 담요를 덮어준다 휘윽 A 춤을 춘다 B 노래를 부른다 C 웃겨준다 A 춤을 춘다 먼저 춰야지 날 위해서 뭘 하려는 걸까? 엄청 커다란 모기야 나의 발음으로써 간지러웠어 그래서 그리웠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그리웠어 엄청 커다란 모기야 나의 발음으로써 간지러웠어 그래서 그리웠어 엄청 커다란 모기야 나의 발음으로써 간지러웠어 그래서 그리웠어 엄청 커다란 모기야 나의 발음으로써 이거 웃겨준다 아니야? 우리 아기 고양이 너와 함께 춤을 추면 너무 즐거워 난 사실 힘이 강해지면 파워 댄서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 파워 댄서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 내일도 나를 위해 춤을 춰 수 있겠니? 가을 선배를 위해서라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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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자 다음 누구에게 가 볼까 하면 여러분 쇼핑하울 언박싱 같은 일이 빛도 나오고 드라이기도 이게 다이슨이 아니라 다이브거든요 다이브 누가 제일 예뻐 왜 이래요? 소급 친구였던 레이 한테로 가보겠어 편지로 자주 연락은 했지만 어떤지 직접 만나니까 오색한 느낌이야 일단 레이 한테 말을 걸어볼까? A. 잘 지냈어? B. 편지는 받았지? C. 무슨 음악 들어? 음... C. 무슨 음악 들어? 뭐야? 무슨 음악 들어? 무슨 음악 들어? 다영이 헤비메탈이지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해? 내가 언제 그랬어? 안고 있어 사실 내가 너랑 얘기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거든 응 잔영에 내가 준 생일 선물 기억나? 너가 준 선물 그거잖아 그림! 맞아! 잘 기억하고 있네? 당연하지, 너가 준 건데 그럼 혹시 우리 첫 만남은 어디였는지 기억나? 어디? 그럼 너는 레이 얻은지 다 기억나? 대답 못 하는 거야? 실망이야 아니야! 아니야! 난 다 기억나지 우리 댄스 동아리였잖아 와아! 기억해줘서 그래도 너무 고마워 너 의중인격이구나? 마음에 든다 너는 변함없이 참 웃긴 사람 같아 그렇기 때문에 너 헌드는 이것이야 아기 고양이는 나랑 밀당을 하는 거 같아 내가 여기서 점수를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오줌 주겠어 오줌? 알겠어! 알겠어! 잘.. 유진아 잘 지내! 너무 완벽한 유진아 언니는 다가가기 어렵지만 내가 한번 잘 가볼게 안녕 안녕? 아기 고양이는 또 취해 있네 약간 안녕 어 안녕 에이 구독 화면을 보여준다 짠! 나 구독했어 너 꽤 괜찮은 녀석이구나? 그럼 언니 그럼 같이 챌린지 찍을래? 갑자기 챌린지를 찍다고? 아니 부끄러우니까 난 뭐 찍겠는데 어떡하죠? 에이 그러지 말고 요즘 MG들은 다 챌린지 찍어 너도 찍어 빨리 뭐? 빨리 세, 세, 세 뽀비뽀비뽀비뽀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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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비뽀비뽀비뽀 뽀비뽀비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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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도 너튜버의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음에 콜라보 할래? 허어! 너무 좋죠? 저도 어느 사람 100만원 유튜브가 되고 싶어요 그 비록이 몰려온다 아 진짜야? 어.. 에이 웃으며 아.. 아 B 어색하게 웃으며 마무리한다 그 비록이 몰려온다 어 나 캐릭터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다 들었어 아 진짜요? 어이없네 빨리 호감도나 적어 자 유진 언니의 호감도 적겠습니다 빨리해 빨리 알겠어 기다려 스피드야 스피드 미안 나 마이너스였어 안 궁금해 내 구독자만 마이너스 아니면 돼 떨어진 거야 지금 나 임급동에도 들었다고 됐어 연유시대에 아기 고양이와의 챌린지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리즈에 대한 내 호감도는 마이너스 오 하핫 하핫 난리났다 안녕 인성 보세요 인성 가 자 어떡하지? 공부만 해야 되고 어려운 느낌이긴 한데 나도 공부 잘하니까 친해질 수 있어 안녕 안녕? 차가워 보이는 이사 어떻게 다가갈까? 공부에 지쳐 보이는데 웃겨 올까? 힘들지 간식으로 꼬신다 오이 굳어 보이는데 목을 주물러준다 어려운 문제를 들고 물어본다 E 구사가 될까? F 에게 물어본다 야아 이것은 보기에 없습니다 자 너가 좋아하는 당근이야 간식 생각 없어요 두고 나가세요 왜요? 실수다 다시 선택하자 모르는 문제를 가져가서 물어본다 이거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뭔데? 읽어봐 아 히스토리 오브 더 잉글리시 랭기지 영어의 역사를 공부하는 책이야 알았어? 우와 똑똑하다 너 이번에만 알려주는 거다? 다음부턴 너가 스스로 해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읽어버린다 알겠소 10분 정도는 쉬어도 될 거 같은데 언니가 원하면 특별히 놀아 드릴게요 진짜? 우리 같이 아이브 뮤비 볼래? 요즘 아이브가 진짜 유명하고 진짜 예쁘고 그렇거든? 나 아이브 알아 알아? 엄청 유명하잖아 맞아 거기 혈안이야 진짜 예쁘다던데 너 알아? 그건 모르겠는데 리즈가 진짜 예쁘대 리즈는 누구지? 모르겠소 야 여기 그냥 여기 여기 보이잖아 헤엑! 암모 베리 베리 아이브 뮤비 보나 봐 나도 같이 춤추고 싶다 나 이 춤 좋아하는데 암모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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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이브 친구들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요즘 시각장에서 사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건데 내가 항상 천재라는 압박감이 시달리고 있었던 거 같아 사실 별 보는 걸 좋아해서 늘 나사에 입사하고 싶었거든요 비 뭐야 갑자기 나사야? 더욱 모르게 느껴진다 뭐? 너 우주 세계를 이해를 못 해? 응 그걸 못 해? 나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네가 이해 못 할 거 같아서 내가 널 이해 못 하겠어 내가 얼마나 우주를 좋아하는지 너가 알게나 해? 몰라 저 둘은 안 맞는 거 같아 아무래도 진짜 안 맞는다 잘 나한테 잘 보여야지 뭐 하는 거야 안 맞는다고 사실 말해봐 왜 이렇게 내려 조용히 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빨리빨리 나도 오늘은 필라테스가 예약되어 있어 빨리 가야 돼 팔 이 팔 이 너 싫어졌어 싫어 됐어 다쳤어요 아 오늘 좀 친해진 거 같아서 손 모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실수를 한 거 같아 아 그리고 너무 안 맞아 너무 시끄러워 그건 나도 인정 마이너스 500점으로 갈게요 빙 네 운명의 단짝은 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내 마음은 알겠는데 진짜 내 마음은 모르겠어 과연 진짜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미소년은 누구일까? 내 심박수를 확인해봐서 진짜 내 마음을 알아볼까? 진짜 내 마음을 알아볼까? 매혹적이야 핫걸 유진씨 먼저 나와주세요 헤이 어머 진짜 핫한데 뻗어 뻗어 끼죠? 근데 지금 유진이가 더 높은데요? 핫하니까 난 심장도 핫하게 뛰거든 넌 바보야 넌 아무것도 못하지 나 아무것도 못해 언니 올라갔어 너 완전 방도 더럽게 쓰고 너 요리도 못하고 넌 바보야 난 바보야 근데 이거 높이는 거지? 리드 뚝뚝 떨어져 뭐야 화나게 하려고 했는데 어려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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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올라가 왜 이렇게 뚝뚝 떨어지 내가 제일 떨어졌어 70이야 70 내 심박수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난 차분하게 말해야지 너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 해 나는 폴라스틱 미소 올라가 올라간만 진짜 쫙쫙 올라가 폴라스틱 올라가 폴라스틱 올라갔어 올라갔어 너는 진짜 예쁜 거 같아 넌 진짜 쌍꺼풀도 너무 예쁘고 콜도 무뚝하고 입술도 체리 같고 너는 챌린지도 잘하고 넌 너무 섹시해 넌 아주 핫걸이야 어? 이걸 반응했어 너 직캠 보면 사람들 너무 섹시해서 못 쳐다봐 너무 핫걸이라 가지고 어머어머어머 뭐야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 섹시해지고 싶었어? 아 마음스러워 아기 고양이 너는 웃을 때 정말 햇살 같아 언니 나무날보 같아 지금 뭐야 갑자기 가을언니가 엄청 가을언니가 엄청 올라가 가을언니가 엄청 올라가 언니 부끄럽구나 리즈 진짜 안 올라간다 언니랑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구나 나? 어 나랑 같이 춤을 추자 거기 춤을 추자 난 너랑 춤추는 게 꿈이었어 하나 둘 셋 넷 언젠 빨리 울었어 간지러웠어 간지러웠어 아니 더 일찌비쳐 빨리 빨리 일찌비 하라고 자 하나 둘 셋 넷 내일도 나를 위해 춤을 춰줄 수 있겠니? 가요 신발을 위해서 하면 엄청 커다란 밤에 나는 연지러웠어 간지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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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컨택 한번 해볼까? 그래 이정도는 껌이지 눈 먼저 깜빡이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아 그래? 어 너 빠졌어 내가 먼저 깜빡였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녀가 무서워 내가 많이 좋아해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심장 건나뛰어 내가 많이 좋아해 내가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해 고마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표현해봐 표현해줘 얼마나 좋았는데? 나 얼마나 좋아해? 일어나봐 귀여워 귀여워 근데 계속 완전 하핀쉽이 안 먹히네 섹시하다고 좋아해줘 섹시하다고 좋아해줘 너 진짜 섹시하다 섹시하다 어 뭐야? 다리?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엄청 좋아하는데 반응이다 진짜 너무 섹시해서 깜짝 놀랐어 반응한다 반응한다 한 쪽밖에 없어 어떻게 양 쪽에 없어? 양 쪽에 없어 양 쪽에 없어 다 떨어지고 있어 다 떨어지고 있어 역동적이어야 되네 그래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 올라가고 있어 진짜 올라가고 있어 제발 진짜 올라가고 있어 제발 제발 또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치 진짜 어려워 이게 뭐야 왜? 너무 섹시해 섹시 내 거야 내역죠 기억? 근데 얘가 나한테 게임 흘리는데? 아 너 배디 뒤돌아서 하는 그거 아 히트 안무 있잖아 난 너 그거 할 때가 제일 섹시하고 아 내려가는데? 너무 섹시하고 자기야 섹시하고 지금 즐기고 있어 착각하시면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말이야 아이콘트기는 하자 너는 참 눈이 예쁘구나 너는 참 눈이 예쁘구나 그럼 당연하지 너는 참 눈이 예쁘구나 내가 봤을 때 이 녀석도 절대 안 올라 혹시 몰라 나 왜 이렇게 빨리 뜨지? 언니 오늘 뭐 먹었어? 몰라? 말해봐 생각해봐 싫어 안 먹었어 생각해봐 안 먹었어 어떻게 좀 수다듬어줄까? 주헌이 머리 안 감았대 주헌이 머리 안 감았대 진짜 안 감았어? 근데 언니 머리 자주 안 감잖아 아니야 너 잘 때 감... 너 또 우리 다이버가 오해하게 하지마 근데 언니 미담 하나를 알려줄게요 저랑 해외에 있을 때 맨날 룸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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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는 줄 알고 머리 감았는데 안 말리고 나왔어요 자기야 귀찮아서 그런 거래 그런 건가? 좀 심장도 뛰게 해 어떻게 해볼래요? 아 이건 아니지 이서 꼴등이다 어 이제 올라간다 잠시만 지금 올라가요 또 망했구나 분리적인 89 빨리해 빨리 아 있어! 기다려! 아직도 누구를 단짝 친구라고 선택해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야 우리 라이크 최고 미소녀 중 꼭 한 명만을 선택해야 할까? 아 머리 아프다 일단 마지막으로 대화를 신청해봐야겠어 아기 고양이. 난 너의 긍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 나랑 꼭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일단 마음은 고마워. 건강하길 바랄게. 고마워. 어머. 사랑이. 이제 갈래? 눈부셔. 난 정말 섹시해. 진짜 쿨하네. 나랑 같이 아침 운동 안 해도 좋아. 정말? 대신 내 테니스 시합만 너가 응원하러 와줘도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온천한 플로팅인데? 흔들리고 있어 지금. 그리고 내가 그냥 너의 플로팅을 책임질게. 조금 로맨틱하네? 시크녀다. 팔찌 나한테 줄래? 아니? 둘이사이 뭐야? 아니 천재 맞아? 이서?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서 나사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 마지막으로 커플이 못 될 것 같으니까 악수나 하자. 우주에서 만나. 어? 그냥 다쳐온. 야 쟤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오늘? 괴짜랑 천재가 한 끗 차이잖아. 해봐. 아기 고양아. 누가 생일 가장 첫 번째로 축하해줬어? 기억이 안 나네. 난 지금 캐릭터여서. 잔용이 내가 선물도 줬잖아. 올해도 줬고. 현실적인 걸로 어필하고 있어. 락 스피릿이 사라졌어.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응. 알면 됐어. 응. 진짜? 응. 알지? 원화해졌어. 이제 최종 선택만이 나왔어. 내가 선택한 단짝 친구에게 이 팔찌를 끼워줄 것이야. 소꼽 친구. 소꼽 친구. 내 시합을 응원해 와줘. 나랑 우주 가자. 나와 함께 춤을 춰주지 않을까? 끼우려면 끼우든가? 눈 좀 봐줄래? 미안하겠지만. 내가 끼워주기 전까지 호들려 떨지마. 아주 재밌었는걸? 생일 때 첫 번째로 전화했어. 시합 보러 가라. 저걸리지마. 아 나야 나야. 아 뭐야 누구야. 여기로 와 아기 고양아. 나의 선택은. 뭐야? 아 빨리 전. 나의 선택은. 나의 선택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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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이랬어. 또 또. 레이야. 나의 석동 친구거든. 나의 석동 친구거든. 진짜 기뻐 나. 진짜 기뻐. 하숙생으로 온 레이라고 해. 리즈. 리즈. 고마워. 내가 많이 좋아해. 근데 이게 팔찌가 예뻐서 너네한테 끼워주진 않겠지만 주긴 할. 예뻐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다 같은 친구라고 빨리 말해. 빨리 영원한 친구라고 말해. 그래 우리 다 같이 친구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단짝 친구할래? 그래. 용서해줄게. 이럴 거면서. 이렇게 이름까지 다 똑같이 해와줬으면서. 우린 모두 여섯 명의 단짝이었습니다. 광바라이에서 너무 많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합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 언니 대박. 화이팅. 나 갈 거야. 이거 다 저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저 주는 거예요? 구매하셔야 돼요. 매니저님. 날 미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